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타이원의 소리 RTI 한국어방송 주파수 모니터링을 위한 시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원의 소리 RTI 한국어방송은 매일 국제표준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9610kHz로 본 방송을 국제표준 시간으로 22시부터 2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0분 동안 5955kHz로 첫 재방송을 국제표준 시간으로 23시부터 23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동안 9430kHz로 두 번째 재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녹음 pas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